미미 소주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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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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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지하게 해야 돼요? 네. 일단 루어 낚시하는데 루어를 스피너베이트나 채터베이트나 프랭크베이트나 빠르게 움직이는 루어죠. 낚시대인 거죠? 아니 그 루어 이름. 뒤집어서 한 번 더 읽어보시겠어요?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. 네. 저희 팬들의 마음. 사로잡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명예에서 만나요? 감사합니다. 꽃보다 남자. 꽃보다 남자에서. 너무 오래 돼가지고. 혹시 린스 뭐 사용하세요? 린스. 생각했나요? 성규 선수는 린스 필요 없지 않아요? 왜요? 성규 선수는 린스 필요 없지 않아요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